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이 긍정이 있으면요 항시 부정이 있어요 여기가 밝음이 있으면 항시 어둠이 같이 있다 편한게 있으면은 이쪽에 불편한 것이 항시 같이 이게 일체화가 되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업이다 이겁니다 업이에요 이 돈에는 업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유마거사 방거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보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트려버렸다 하잖아요 재산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적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피곤한 돈을 왜 사람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고생시켜 이렇게 했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역사상 인물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안목을 세상 살 때 안목을 보면은 일단 시계 질투 막 이런게 더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을 보는게 세상을 잘 볼 줄 알아도 자기를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각을요 항상 남을 향해서 봐요 남을 향해서 보고 자기 내면으로는 못 봐요 정신병자는 항상 자기 내면을 절대 못 봐요 나무 단체만 다 보고 세상을 분석을 해도 자기 거는 못 본다니까요 그러듯이 우리가 또 긍정으로 빠듯하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라든지 지 뭐 이런 고식 공부한다든지 그리고 박사 된다는 사람들 교수 뭐 이런 좀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지독하고 냉정하다 이거예요 이 가슴이 철판보다 더 차가워요 왜 그만한 굴곡을 겪고 자기가 참고 견디면서 인내 세월을 겪으면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을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걸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차가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상 이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가장 차갑다 아주 이분들 차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저 사람 도와줄 것 같이 선하게 보이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뒤에서 비수가 있어요 소 대세김질을 하고 있어요 소 대세김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앞에서는 기분 나빠도 내석을 안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꼭 소 대세김질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방을 꼭 보복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게 이 가슴에서 이루어져 있다면요 그분은요 이미 부처의 경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존재는 중생인데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포근하고 따뜻한 척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양의 탈을 쓴 일이 흉악한 거죠 그런 걸 보고 흉악하다고 하는 거죠 척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성공의 개념 속에는 이 도년의 개념 속에는 항상 그런 업이 작용이 된다 업이 작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벌 회장들이 1세대들이 거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존경하고 막 그 사람 비석 세우고 뭐 하고 자서전 쓴 사람들이 있죠 자서전이야 밑에서 참모들이 자서전 쓰십시오 하면 자서전 대표해 주니까 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우르러 가지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몇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긍정도 있지만 부정의 힘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안 열죠 범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분은 그 당시의 인연법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 시대에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 되잖아요 바보 바보라고 하는데 열강을 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경인 같은 분한테 열강하고 어떤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 영리하고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열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하지 참 인생에 이런 것 보면 희한해요 희한해 희한하니까 이게 업이라는 건요 이 백근에 타고났어요 자기가 이게 너는 백근이다 너는 80근이다 너는 60근이다 이런 게 타고났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인가래요 인가 이 과가 백근이다 이거요 백근이 되는 어떤 사람은 80근이고 어떤 사람은 60근인데 나는 왜 백근이냐 그거는 전생에 뭔가가 인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뭐 살생을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만한 업이 더 크다 이거입니다 이게 아기 60근이면 하다못해 홍수 때 떠내려가는 비가 오니까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데 물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다가 안전한 지대에 옮겨주는 그런 보호시만 해도 60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복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보다는 복이 더 크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편하지 지혜만 있어 가지고는 차갑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가법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100근 80근 내 업의 무게들이 틀리다 몸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몸무게가 68kg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내가 내 몸이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슨 몸무게가 있냐 이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깨달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무게는 없고 업의 무게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업의 무게가 100근이고 80근이고 60근 이렇게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0근의 무게감을 내가 피할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도 못 피해요 죽어서도 더 못 피해요 이것도요 업이라는 것도 우리 꼭 상속세하고 똑같습니다 죽어버리고 나서 상속세 절세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죽어버리면 이 업을 내가 소멸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절세를 해야 되지 살아생전에 내가 업의 무게감을 낮춰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낮추느냐 업은 이 업이 있잖아요 이 업은 첫째가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으려면 무게감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내가 져야 될 것이 100근이란 말입니다 100근을 쥐고 이렇게 산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고달픈 여정이란 말입니다 지게에다가 100근의 무게감을 짐을 짓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피곤한 여정인데 고통스러운 여정인데 내가 힘이 있으면 이 100근의 무게감이 100근으로 안 오고 20근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20근으로 나는 이 100근의 무게감을 절대 내가 100근을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 100근의 업의 무게감을 절대 피할 수는 없는데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젊고 그리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복이 있으면 20근의 무게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100근의 무게감이 아니고 20근의 무게감으로 나는 갈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업장 소멸하는 그런 기도라든지 경건한 태도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이치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히 20근으로 내가 무게감을 낮출 수 있다 왜? 이 의식의 잠재의식의 세계가 깨어나고 딱 이러면은 그럼 묘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들이다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고 또 팔식의 세계가 있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식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생사 전체적으로 우리가 희노애락 희노애락 이게 삶에서 전체적으로 인생에서 이 총량이 정해져 있더래요 총량이 누구나가 희노애락을 다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이게 100근의 무게감은 노애 이런 것들이 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잠깐 사이에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한다 해도 잠깐이고 고통은 더 심하고 딱 그러잖아요 뭐든지 성공을 해보면은 산 하나 올라가가지고 야호 불렀을 때 잠깐이고 또 그 다음 산넘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게 말년에 내가 이 말년에 건강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100근을 재야 된다면 그냥 단명이죠 단명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말년이 비참한 거죠 비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나이는 63.5세밖에 안 된대요 우리 부품이 다 연식이 다 고장나 이제 연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만큼 그동안 이 부품을 잘 관리해왔느냐 에 따라서 이제 80이 될 수도 있고 그냥 70대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63.4세에 이 건강 나이가 부품 연식이 끝나니까 대부분 그거로부터 10년 내에 죽는다 이거예요 70대에 그러니까 이 80을 넘어가는 거는 이 부품을 아주 잘 관리해야 된다 특히 이 무릎 무릎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일단 사람이 걷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이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은 누워 있을 수밖에 누우면 죽는 거예요 걸으면 살고 그러니까 일단은 걸어야 된다 이거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이제부터는 50이 넘어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명을 하는 사람들이 첫째가 섭생의 잘못을 하거나 두번째 양생을 잘못하거나 세번째는 의학상식이 없고 이런 자꾸 민간요법의 귀가 이렇게 그런 게 얇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면은요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빨리 빨리 자기가 자업자득을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총섬이 내가 히로엘하게 총섬이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젊어서부터 그냥 내가 이거를 받아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고통 업에 고통은 밀집 돼 가지고 한 번에 받아 버리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게 지금 우리 불교 쪽에서 어떤 신도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계종 신도치고 시문사설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도 시문사설화을 가지고 제가 31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6년 27년 된 이야기네요 그때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책을 써 가지고 많이 이제 전파하고 그랬는데 경주 시문사 아니 경남 산층의 시문사설화가 뭐냐면요 그 머슴이 있어요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은 그 조그만 절 하나가 있는데 귀화가 다 깨져 가지고 비만 오면 빗물이 톡톡톡 떨어져 가지고 부처님 이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땡 중이어도 불사 좀 할란다 이렇게 하면서 백일 동안 열심히 치성을 들어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전날 웬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너 산길을 내려가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만 시주를 받아라 라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에 내려갔는데 아예 머슴을 만났으니까 어이쿠 문이나 진짜 무심도 하시지 아니 부자를 만나게 해 줘야지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왜 만나게 해 주냐고 무심하다고 기도한 게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그래도 기도 힘이 있어 가지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 가지고 해라 그래도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을 했더니 그 머슴이 평생 모은 세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냐 어머니가 아픈데 연락하시는데 부처님이 복 주냐 아 부처님은 전쟁전능하니까 복을 준다 어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 어머니 낫기만 해달라 그런데 생각을 해 보입시오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체장암에 걸렸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안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시절에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처님이 그걸 해 줘요 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먹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 있고 이런 뭐 하느님이 원죄를 내가 대신해서 받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자기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절대 남의 업을 내가 대신 받지 못한다 본인의 업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머슴도 가만히 시름시름 앓더니 안전병이 되고 그 다음에 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절에 와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부처님 저렇게 착한 머슴 왜 이렇게 고생을 고통을 줍니까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순수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의사 더 열심히 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너무 허망한 거예요 자기가 이 기도 그러면 도대체 뭐하라 이게 무슨 효음도 없는 이런 기도를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왜 평생 이런 거를 승복 입고 내가 이 집권을 왜 하느냐 라고 회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나무에다가 금칠 하나 해 놓은 거한테 내가 그동안 빌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상도 저런 우상도 없죠 내가 미쳤지 미쳤지 생명도 없는 저런 거한테 내가 빌어 가지고 하니 당연히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이 모든 착각을 나처럼 다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제 불쏘씨로 쪼개 버린다고 쓴다고 해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장작을 팼듯이 팍 팼는데 도끼에 이마에 탁 들어가더니 부처님 이마에 불쌍히 이마에 들어가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뭔가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같아 하면서 섬찌 다 뜨잖아요 그래서 그 미련 없이 그 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 몇 십 년 지났겠죠 지나서 이렇게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내가 그 저를 가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절은 폐사됐겠지 하면서 왔는데 진짜로 다 폐사되고 막 이렇게 푸른 풀대로 이렇게 딱 누가 관리 안 하니까 다 그렇게 잡초만 우거진 곳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당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찍어놨던 그 도끼가 아직도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심원사는요 아주 유명한 절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도끼를 서로 빼려고 다 왔는데 한 명도 못 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골사토가 이렇게 원님이 젊은 원님이 이제 과거 급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임 해 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풍악이 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전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나도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한번 빼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고을 원님이 그러면 심원사로 돌려라 행차를 그래서 심원사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왠 그 원님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님이 와 가지고 법당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어느 누구도 빼지 못했던 그 도끼를 그 원님이 착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끼 날에는 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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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자는 머슴이고 회주는 그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상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내게 있고 지켜보는 스님은 내게 있고 그럼 머슴은 어디로 갔냐 그 머슴이 그 골 원님이다 이겁니다 그분은 그 머슴은요 당대에 업이 워낙 커 가지고 비천하게 삼생을 살아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만 년에 머금 만 년 머금 자라가 만 년에 한 번 물 위로 올라 가지고 수만 번 쉬는데 그때 땜목이 세 개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 구멍이 뚫린 그 땜목에 자기 모기 자라 모기 도킹할 확률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거 인간 몸받고 이 몸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중합니까 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해피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해피한데 맨날 고민 고통 이렇게 느끼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 불만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그렇다고 그럴 정도로 확률을 기여하게 내려왔는데도 세 번이나 그런 인간의 몸을 세 번이나 받을 때까지 비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한 번은 머슴으로 한 번은 안전병으로 한 번은 장님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에 당대에 부처님 분명히 복을 준 거죠 왜 당대에 다 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의 무게는 피할 수는 없는데 그게 나눠서 받느냐 한 번에 받아 버리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금생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 인생을 통해 가지고 젊어서 한 번에 받아 버리는 게 농축된 액으로 받아 버려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뭐를 기도 같은 것도 하더라도 젊어서 해야 되고 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몸을 쓰지 않는데 머리로 깨닫는다 그거는 다 허구입니다 머리로 뭐를 지식을 깨닫는 거 그런 건 안 돼요 몸을 써야 돼요 몸을 그리고 체력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그걸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느낌이 오고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자꾸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거예요 인생관하고 자기 철학관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못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인생을 돈 벌으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돈 버는 과정으로 전부 충족돼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성인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 버리고 갔지 있는 거 버리고 갔지 자기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 벌어 가지고 국가한테 50% 줄 바에는 자기가 써라 이거요 자기가 쓰고 자기가 다 쓰라 이거요 공익재단 만들어도 자기가 살아 생전에 만들고 좋은 일 하려면 좋은 일 다 하고 쓰라 이거예요 쓰라 근데 안 써요 못 써요 왜 내가 모은 것이 어떻게 피 땀 흘려 가지고 모았는데 금연금소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식들이 알아서 쓰겠지 하면서 대리만족하고 간다 이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스크루즈라고 하지 누가 그런 사람들을 참 잘 살았다고 하겠느냐 죽음은 딱 두 유형 밖에 없대요 그 XX 잘 죽었네 지독했어 이 말하고 그 사람 참 애석해 그 이름 그 사람이라고만 표현해도 대단한 거래요 잘 산 거래요 오늘은 상속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인생강 경남산청 신문사 서랍까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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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